네, 안녕하세요. 한겸 애드센터 대표 조한경입니다. 저는 성장과 변화를 이끄는 길잡이라는 교육적 신념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많은 임직원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생각과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 너무나 즐거워서요. 하다 보니 제가 어느덧 15년 이상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한겸 애드센터 대표로 있고요. 한국코치협회 KPC 코치, 그 다음에 숭실대 커리어 학습 코칭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저도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 시작했던 일이긴 한데요. 하다 보니까 정말로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없을까. 흔히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죽기 전에 변한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진짜로 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조금 알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식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사람은 변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좋은 감정도 가질 수 있고 생각도 가질 수 있고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목격했을 때 그 희열 그리고 뭔가 뿌듯함 그리고 사냥감 같은 게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껴봐서 그런지 앞으로도 더 많이 그런 걸 느끼고 싶고 앞으로도 강사로 더 많이 좀 성장하고 계속 하고 싶다라는 걸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취업이 요새 굉장히 힘들잖아요.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짧게는 뭐 1년에서 몇 년이 걸리기까지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길고 아주 고난한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 취업을 하고 나면 주변에서 아 축하한다 잘했다 라는 말을 건넵니다.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면접에 합격했다는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가장 기쁘지만 막상 입사를 해서 짧게는 일출부터 시작해서 그 초기 100일까지는 적응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적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환경과 일과 사람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변화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뭐 연봉이나 직무나 그 다음에 뭐 근무 조건 다양한 조건을 다 이렇게 고려를 해가지고 입사를 결정한 회사인데 막상 들어가 보니 인간관계 때문에 다시 퇴사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곳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친밀해지는 거 그리고 관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 뭐 부담감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들이 생겨가지고 휘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응해 나가는 데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하는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또 문제다. 적응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응하기 위한 비법들을 좀 배우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10일 이내 HR 실무자가 모여서 그 디테일한 노하우들을 담은 책을 온보딩이라는 책으로 한 번으로 담아내게 됐습니다. 적응하는 데는 사람마다 좀 편차는 있기는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3개월에서 100일까지는 적응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첫 100일을 굉장히 축하합니다. 그래서 100일 잔치라는 걸 하잖아요. 그 이유가 예전부터 아이가 태어났을 때 100일이 지나야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이의 100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적응하는 과정이 첫 100일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평균적으로 100일 정도 걸리지 않나. 그리고 저의 경우에도 여러 번 인식을 했었는데요. 100일 정도가 큰 고비였다. 그걸 잘 넘기고 나면 적응을 잘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첫 출근을 한다 그러면 설레임.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양가 감정이 복합적으로 막 일어나거든요. 그 이유는 새로운 곳에 가서 어떠한 인생과 미래가 펼쳐질지 기대감도 있지만 내가 과연 그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도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싶으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인터넷에 검색하는 게 출근 전에 뭘 준비해야 하는가 검색을 해봅니다. 그 검색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치약과 칫솔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슬리퍼, 그 다음에 핸드폰 충전기, 텀블러, 필기구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치약 칫솔이 왜 첫 번째로 나왔는지 알고 계실까요? 대부분 이렇게 점심 먹고 입이 좀 청결하고 구강의 위생을 생각해서 이렇게 챙긴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 실질적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첫날부터 입냄새로 이미지 망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한테 좀 잘 보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아주 당연한 것이거든요. 청결한 사람이라는 이미지, 필기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조금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사실 제가 여러 번의 이직의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것은 그런 준비물도 보이는 것에 대한 준비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출근 3일 전부터 대인관계 면역력을 내가 스스로 좀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인관계 면역력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과 가장 빠르게 친밀해지고 관계를 형성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잘 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데 처음에 입사를 하게 되면 많은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공격을 받게 됩니다. 상대는 공격한다고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신규 입사자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나한테 기대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요. 그 다음에 터스테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불안감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심리적인 공격이 조금 내가 좀 받거든요. 그럴 때 내가 그것에 좀 흔들리지 않고 나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대인관계 면역력이 참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대인관계 면역력에는 저희가 책에도 적어 놓았는데요. 첫 번째는 긍정, 인정, 면역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 변환, 면역력이고 세 번째는 꿀사과 아웃라이어 면역력이라고 정리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긍정, 인정, 면역력은 처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나 일적인 부분에서 어떤 불만이 생기거나 불평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순간에 그 상황이나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잘 해내고 내 능력을 입증할 수 있을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역력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장, 변환, 면역력은요. 그 순간에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가능성이 있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를 도모해보는 면역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꿀사가 아웃라이어 면역력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막상 나는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곳에 갔는데 갔더니 기존 구성원들이 생각보다 얼굴이 되게 어둡고 분위기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회사에 대한 불만이나 업무적인 불만들이 가득 차가지고요. 나를 처음 봤는데 그것들을 나한테 막 툭툭툭툭툭 티를 내는 거죠. 눈빛, 표정, 자세, 손짓, 발짓으로. 그러면 그런 모습이나 분위기를 딱 감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차 여기 입사 잘못한 것 같다. 빨리 발 빼야 되나? 막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나 그런 것들에 말려가지고 잘못 들어왔다, 빨리 발 빼자 이런 생각보다는 어느 곳에서나 부정적인 사람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냥 단지 조금 빨리 만났을 뿐이다. 그것에 말리지 않고 내가 그것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대인과계 면역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저희가 책에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가장 깊이 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물음표 살인마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물음표.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다른 말로는 질문폭격기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을 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백지의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구성원들한테 무언가 질문을 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 과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질문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가 흔히 직장에서는 업무가 맡은 게 다 많다 보니까 일을 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업무를 쳐낸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잖아요. 그만큼 다 바쁩니다. 다들 바쁘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수시로 계속 질문을 한다며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겠죠. 그런데 계속 업무 흐름을 깨고 질문을 해온다며 누구라도 성가신 일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방금 전에 물어봤던 일 혹은 며칠, 일주일 전에 물어봤던 분명히 대답을 해줬던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또 재차 물어본다며 아 내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구나 어 저 사람은 왜 자꾸 똑같은 걸 대묻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슬슬 그 사람을 기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음표 살인마 질문 폭격기라는 말과 함께 기피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건 질문을 하고 나서 잘 경청하는 과정 중에 수첩이든 태블릿이든 어디든 적고 기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기록도 그냥 해서는 안 되고요. 기록하는 거 그 메모하는 모습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이 조금 일머리가 있고 센스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하는 방법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 메모를 하는 거는 훗날에 내가 다시 열어봤을 때 어떤 업무를 할 때 어떤 파일을 열어보고 누구를 찾아가면 좋을지를 좀 정리해 놓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요.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들으며 그 순간에는 알아듣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게 좀 금세 징발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훗날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언제 쓸지를 좀 대비해서 기록을 해놓는 게 좋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폴더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우선은 수시로 새로운 카테고리의 정보가 계속 계속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수시로 폴더의 구조를 바꿔가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가자마자 취업 규칙, 인사평가, 그 다음에 내 업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내가 일하고 있는 업종이나 직종에서 꼭 알아야 되는 전문 용어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용어를 알지 못하면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용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놓는다며 일을 할 때 훨씬 더 센스 있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꿀팁이 있는데요. 메모를 할 때 텍세트가 아니라 선택세트로 적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처음 입사를 하게 되면 사수가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최소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는 현장에 나가서 같이 가르쳐 주면서 OJT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OJT를 하는 과정에 사수가요.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짧은 말일지라도 본인이 겪었던 꿀팁 같은 걸 전수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그 구정으로 내려오는 생존 필살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몸으로 익힌 그 꿀팁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적어놨다가 나중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메모에 대한 것을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온보딩 기간에는 처음 들어가면 진짜 정보가 쏟아져서 들어옵니다. 기존 구석원들은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쓱쓱쓱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나한테는 이게 모두 다 처음이기 때문에 정보 자체가 체계적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쏟아들어오는 이 정보들을 좀 체계화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 사귀는 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단순히 사람을 사귀는 게요. 친밀함, 친구 같은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사람 사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람 사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조직의 규칙을 습득하는 일 때문에 사람을 사귀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처음 입사를 하게 되면은 어떤 곳이든 그 조직의 규칙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내가 싫더라도. 그런데 이 조직의 규칙은요. 이렇게 명시에서 표시해 놓은 것도 있지만 안목적인 룰로 형성되어 있는 조직의 규칙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의 규칙이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뉩니다. 첫 번째가 업무 규칙이고요. 두 번째가 생활 규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업무 규칙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내 프로세스나 결제 절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거.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금방 물어서 해결할 수 있는 정보들이다. 그리고 근접하기 편한 정보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규 입사자한테 문제가 되는 규칙은 뭐냐 하면 생활 규칙입니다. 이거는 안목적인 룰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 친한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있지가 않습니다. 오랜 기간 그곳에서 함께 생활을 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다들 바쁘게 업무를 하고 있고 내가 누군가한테 말을 거는 게 불편하고 좀 껄끄럽다며 나는 이 규칙을 좀 늦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좀 나한테 먼저 다가와서 사무실에 대한 기본 사용 방법이라든가 사내 규칙들을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고요. 이럴 땐 이런 게 좀 조심해야 되고요. 이런 걸 좀 알려주면 좋을 텐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뭐 서로 각자 일하기 바쁘니까 챙겨주기 어려운 것이 좀 많거든요. 사실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좀 친한 사람이 있다면 좀 물어보기 한결 쉽기 때문에 사람을 사귀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또 빠르게 챙겨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일을 하는데 협업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일이든 혼자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들이 대부분인데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신규 입사자한테는 협업을 하는데 되게 어려운 장벽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 장벽 두 개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검색 장벽이고요. 두 번째는 이전 장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규 입사자가 이 장벽 두 개를 빠르게 부수지를 못하며 협업을 하는데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검색 장벽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일을 맡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맡았을 때 누구한테 물어보고 어떤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만 알아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을 때요. 누구한테 어디에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그 사람을 몰라서 못 물어보는 경우 있죠. 그러면 내가 간단히 물어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내가 혼자서 계속 찾아서 검색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런 헛수고를 좀 많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전 장벽은 뭐냐 하면요. 일을 할 때 어떤 그 사람만의 노하우, 스킬 이런 것들을 좀 전수받아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정보가 아닙니다. 그 사람만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 자체를 이전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친밀하지 않다. 그러면 이전하기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새로운 곳에서 신규 입사자는 빨리 그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하잖아요. 내가 대개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나를 얼마나 잘 뽑았는지 내가 그 기대치에 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빠르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협업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검색 장벽과 이전 장벽을 빠르게 부수기 위해서 인간관계적인 측면 사람을 사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물론 많은 사람들과 다양하게 친해지면 좋겠지만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환경에 적응해야죠. 업무에 적응해야죠. 여러 가지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사람과 다 친해진다는 건 조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좀 특정해서 먼저 그 사람을 좀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한데 그 사람을 일명 키맨이라고 부릅니다. 키맨은 주로 어떤 사람이 키맨이냐 하면요. 나의 업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관련자 있죠. 그런 사람. 그리고 그 조직 내에서 그 부서 내에서 가장 오래 근무했던 장기 근속자가 있습니다. 그 장기 근속자는 대부분 조직을 빠삭하게 알고 있고 거의 모든 사건 사고를 목격하고 경험했을 거고 많은 구성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과 나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장기 근속자가 키맨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장기 근속한 사람이 그나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열정적이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연결해주는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의미에서 장기 근속자를 먼저 키맨으로 설정하고 좀 친해지려고 노력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력사원이 경력이 많고 실력을 이미 입증을 받았기 때문에 입사를 한 건데 생각보다 입사 초기에 실수할 확률이 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우선은 경력사원이 그동안 실무를 잘해오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 스킬 이것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도움 그리고 그 조직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내재화된 지식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루고루 사용했기 때문에 성과를 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직할 때는요. 다른 것은 다 못 가져오고요. 오직 가져올 수 있는 거 나의 지식과 스킬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황,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바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수할 확률이 높은 것은 이렇게 달라진 상황과 환경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수하는 유형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살펴보자면 첫 번째 유형은요. 기존에 해왔던 일을 생각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랬을 때 실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전에 회사에서는 통하던 방법이었고 그렇게 일을 처리해왔는데 회사마다 일하는 방식이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왔을 때 새로운 회사에서는 그걸 실수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초기에는요. 좀 속도를 줄이고 이 회사에서는 구성원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우선 관찰을 한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수를 하는 유형 두 번째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일을 하는데 질문을 꼭 해야 되거든요. 모르니까. 그런데 질문하는 것이 좀 어려워서 때로는 좀 불편해서 하지 못해가지고요. 이 일을 왜 맡겼는지 의도나 목적 자체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정확하게 못 알아들었는데 왠지 알아들은 척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혼자만의 생각으로 일을 막 처리해요. 어? 잘 가는 것 같아요. 일이.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부정적인 피드백이 들려옵니다. 어? 땡땡님.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원한 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 모르게 물어보셨어야죠. 뭐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이 들리거든요. 이럴 때 진짜 마음이 좌절스럽고요. 어? 어떨 땐 되게 슬프기도 합니다. 실수하고 나서 뒷처리를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하고 뒷처리를 하느니 조금은 어렵더라도 용기를 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의도나 목적을 명확하게 좀 물어보고 그것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어? 실수하는 세 번째 유형은요. 일이 이미 많은데 계속 다른 일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겸손의 언어 뭔가 겸손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어?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면서 습관적으로 업무를 계속 받아들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꼼꼼하게 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 이때는 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누군가 일을 좀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자동적으로 수락을 하지 마시고 잠깐은 좀 멈춰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무턱대고 계속 받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도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번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좀 정중하게 얘기했는데 상대가 오히려 왜 이거를 안 해주냐면서 그동안은 다 해놓고 왜 이제 와서 해주지 않냐며 화를 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막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당황스럽죠. 마치 자기가 이렇게 권리가 된 것처럼 뭐 이렇게 저의 친절이 권리가 된 것처럼 막 행동하는 그런 태도를 봤을 때도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도권이 나에게 왔을 때 우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업무를 어느 성까지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도 내가 도와주는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만약에 나의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초기에 실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그런 업무를 딱 받았을 때 잠깐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가 많아서요.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언제 도와드릴 수 있는지 제가 생각을 조금 해본 다음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씀드린 뒤에 잠시 시간을 가는 거죠. 진짜로 어느 부분까지 언제 어떤 시간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좀 머릿속으로 정리한 다음에 그때 말씀드리면 나도 조금 내 일을 처리하는 데 조금 원활하고 상대도 뭔가 거절당했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 알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가 조금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실수할 때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말을 딱 들으니까 떠오르는 문구가 있는데요. 페스티나 렌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은 그 예전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즐겨 되네이더 라틴어 인생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요. 천천히 서둘러라라는 뜻인데 신규 입사자가 들어가자마자 뭔가 실수를 하게 되면요. 긴장하고요. 마음도 불안하고 되게 마음이 급해집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천천히 천천히 서두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제가 저희 책의 6단계를 조금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6단계를 조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6단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실수를 한 것 그 자체보다는 실수한 이후에 나의 실수를 대하는 태도 사과하고 좋지 않은 태도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좀 성찰하고 내가 다음번에는 어떤 부분을 좀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면 좋을지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죠. 입사하게 되면은 가장 많이 소통하는 대상이 팀장님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많이 소통하는 대상이지만 사실 또 가장 어려운 대상이 팀장님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팀장님이 누가 될지 나의 팀장을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팀장님과 맞지 않다고 불평불만을 가지거나 계속 부딪히기보다는 팀장님의 지시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나마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롭게 회사 생활을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팀장님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가장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건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건데요. 우선 내가 팀장님한테 맞추기로 결심을 하셨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마인드셋이 뭐냐 하면은 우선은 내가 옳다는 생각은 우선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 신규 입사자 중에 신입사원이 아니라 경력직 사원이라고 친다면 많은 부분을 내가 성공했던 경험도 있고 인정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업무 방식이 좀 많이 맞다. 또 어떤 사람은 절대적으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환경, 일적인 면에서는 예전의 방식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었는데 이제는 나의 방식도 틀릴 수 있다. 팀장님의 방식도 때로는 맞을 수 있다. 조금 마음을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옳다는 생각을 좀 버린다면은 조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인드셋을 해야 되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팀장님은요. 내가 일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자 중에 핵심 이해관계자예요. 내부 고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고객은 고객이 와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거 직접 말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캐치해서 해주는 거지. 그걸 조금 대입을 좀 해본다면 팀장님을 핵심 고객, 핵심 이해관계자라고 생각했을 때 팀장님이 나한테 어떤 걸 기대하는지 기대를 먼저 파악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팀장님의 페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딱 집어서 조금 인지를 하고 좀 충족시켜주는 노력을 한다면은 팀장님하고 관계도 좀 좋아지고 일적으로도 조금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팀장님을 조금 알고 싶다면 무턱대고 팀장님한테 막 물어보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한테도 팀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좀 질문을 통해서 좀 물어보고 좀 준비를 해서 팀장님과 좀 만나고 팀장님과 대면해서 얘기할 때도 팀장님한테 내가 팀장님과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 사람임을 좀 어필을 하시고 좋은 관계를 만드시면서 때로는 지원도 조금 얻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일하는데 팀장님을 나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팀장님과 맞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회사를 다니기로 결심하셨다면 꼭 이렇게 마인드셋을 하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운 털에 박힌 것 같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느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느낌은 진짜 나의 느낌일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분명히 나도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느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서 나만의 혼자만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자리가 조금 생긴다면 예를 들어서 회식 자리라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회사에서 하는 원온원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 안에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어본다거나 어떤 대화의 장이 조금 마련된다면 용기 있게 조금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그 상황 이후로 관계가 조금 불편해진 것 같다. 혹시 팀장님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물어보는 게 중요한데 단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어볼 때는 내가 이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나를 싫어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도 모르게 눈빛이나 표정 자세로 막 그걸 상대방한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최대한 컨트롤하면서 정중하고 예의 있고 좀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야 원활하게 대화가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대화할 때 일상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혼자 지대짐작하고 추측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상대방은 실제로 그러지 않는데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내가 내 자신을 힘들게 할 때도 있거든요. 진짜로 조금 궁금하시다며 관계를 조금 좋게 만들고 싶으시다며 질문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되게 일을 잘하는 일잘러라도 업무 성과를 알아준지 않는다면 정말로 좌절스럽잖아요. 슬프고 그래서 업무 성과를 잘 어필하는 것도 방법인데 우선은 업힐을 하려면 내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조금 정리를 좀 해보시고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업힐할 방법을 그때 선택을 해보셔야 하거든요. 우선은 내가 어떤 걸 성과를 냈는지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저 이런 거 뭐 뭐 뭐 뭐 뭐 이런 거 다 했고요. 저 정말 잘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어필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아웃풋을 가지고도요. 성과를 인정받을 수도 있는 반면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내 성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금 기록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내가 근무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근무 시간도 한번 측정을 해보시고 그 근무 시간 안에 내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일을 하고 있는 거 그 우선순위도 좀 정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통이나 협업하는 과정에서 내가 시너지를 냈던 성과라든지 그 다음에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정량적인 수치라든지 그 다음에 내 팀에 대한 나의 기여도 그 다음에 내가 다른 팀에 기여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기여도 그리고 만약에 실패했던 프로젝트 업무일지라도 내가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도전했었는지 어떤 걸 얼마만큼 노력했었는지 어떤 걸 혁신하려고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놓으신 다음에 어필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단 어필할 때 중요한 것은 회사마다 평가를 하는 요소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평가를 할 때 어떤 요소를 주로 보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부분에 맞춰서 어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과를 어필하는 걸 연말에 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연말만 생각하지 마시고 연중 상시적으로 업무하는 중간중간중간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좀 어필하실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 참 난감한 부분인데요. 특히나 경력직 입사자의 경우는 전 회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 되게 많아요. 뭐 흔히는 그렇게 좋은 회사 놔두고 왜 이런 회사에 오셨어요? 뭐 이런 난감한 질문도 하고요. 더 난감한 건 방금 말씀하셨듯이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을 하는데 유용한 타사의 정보를 경쟁업체의 정보를 물어본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좀 심각하고 엄중한 사안이라서 우리가 좀 둘러서 애둘러서 센스 있게 빠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요. 영업 비밀 유출이라고 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경쟁업체 정보를 물어보는 분도 좀 잘못이고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료를 복사하거나 공유한 사람도 유출한 사람으로 조금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센스 있게 다른 말로 둘러서 쏙 빠져나오실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게 조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만약에 내가 모르고 전 회사의 영업 정보라든지 어떤 정보를 얘기를 하거나 복사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아마 그 사람이 고맙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다시 이직하는 상황이 된다면 아 지금 이 회사 우리 회사의 영업 비밀 정보도 이 사람은 얼마든지 유출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다 라는 낙인이 조금 찍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센스 있게 그 질문을 쏙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입사자는 빠르게 기대에 부응하고 싶죠. 마음도 되게 급하고요. 왜냐하면 빠르게 부응을 해야지 내가 좀 이 회사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비법은 어떤 비법이냐 하며 신규 입사자가 입사를 해서 일하는 과정 중에 초반에 문제가 생겼고요. 그 과정에 어떠한 태도나 자세로 그 다음에 어떻게 조금만 방향을 틀었을 때 성공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입사한 지 반년 만에 연봉을 재계약한 사람의 사례입니다. 그 S선임은요. 마음이 되게 급했습니다. 빨리 나의 능력을 이쯤 하고 싶기 때문에 속으로 생각했다고 해요. 1개월이면 잽은 여러 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3개월이면 큰 거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업무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리는 제안마다 계속 계속 반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제 고민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친해진 동료한테요. 물어봤대요. 어 이게 왜 그런 것 같냐 라고 조금 대화를 해봤더니 그 동료가 하는 말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 딴에는 자기 능력을 빨리 어필하고 성과를 빠르게 내기 위해서 본인이 이전에 해왔던 방식 있죠. 성공했었던 경험에 바탕으로 한 그 방법들을 계속해서 고집을 하셨었대요. 그런데 그것을 고집한 것이 화근이었다. 문제였다라는 걸 동료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마치 계속 그 방법만 계속 고집한 게 새로 들어온 회사를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졌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S 대리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 내 방식이 맞다고 고집을 했는데 이제는 이걸 고집하지 않고 회사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과 자세 태도를 조금 바꿉니다.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는요.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묻지도 않았대요. 캐물어봤자 나올 게 없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는 이 업무를 왜 해야 되고 어떤 방향, 그 다음에 목표는 무엇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고 어떠한 아웃풋을 원하고 여러 가지를 계속 계속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묻다 보니까 조금 명확해지더래요. 그리고 그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이렇게 제시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평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S 선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증명하려고 그렇게 애쓸 때는 되지 않던 것이 회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것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방향을 조금만 트니까 이렇게 달라지더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S 선임의 성공 소프트 랜딩 노하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직을 해가지고 첫 해에 그룹사 핵심 인재로 발탁이 된 알대리 사례입니다. 알대리가 입사를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좀 번뜩 들었다고 해요. 티오도 없는 와중에 나를 이렇게 어렵게 회사에서 뽑았는데 나도 불안하지만 저들도 참 불안하겠다. 내가 언제 얼만큼 적응해서 성과를 낼지 모르니 저들도 참 불안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다고 해요. 그 생각이 든 이후부터는 좀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질문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 자체도 내 입장에서의 질문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조금 바뀌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사수한테 좀 요청을 하셨다고 해요. 자기가 질문할 게 너무나 많은데 계속 질문을 하면 그 사수도 일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점심 먹고 30분 동안 한 일주일 동안만 질문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요청을 했더니 사수도 흔쾌히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본인도 이제 업무가 끊기지 않으니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점심을 먹고 30분 동안 대화를 할 때 이 알대리가요 질문을 시작하는데 그때도 질문을 막 하지를 않았다고 해요. 어떻게 질문을 했느냐 하면은 우선 질문을 하기 전까지 내가 어떤 업무를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조금 해봤다. 그런데 이렇게 해봤더니 어느 부분이 막히더라. 어느 부분이 궁금하더라.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되려 사수가 칭찬을 막 해주더래요. 그 질문을 보면 사람의 수준이 보인다면서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팀원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자리가 있는데 팀원들이 알대리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줬느냐 하면은 알대리가 미팅을 들어갈 때마다 꼭 하나라도 질문을 가지고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온 것들을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요. 좀 알대리를 보면서 반성했다라는 그런 말들을 해주더래요. 아주 평판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알대리처럼 질문을 하더라도 막 하지 않고 조금 상대방을 좀 배려하면서 방법을 태도를 조금 바꿔본다면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소프트랜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노하우를 말씀드립니다. 날씨를 잘 뿌려도요. 땅이 비옥해도 환경이 날씨가 좋지 않으면 농사는 얼마든지 망쳐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좀 빗대서 사람이 가진 자질을 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들어간 직장의 환경을 날씨라고 본다면 신규 입사자가 빠르게 성과를 못 내는 일은 그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심리학자가요.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데 평균적으로 84일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를 얘기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새로운 일에 적응하는데 기본적으로 100일의 시간은 걸린다라는 걸 좀 보여줍니다. 그런데 신규 입사자는요. 마음이 너무 급해요. 빨리 그 기대에 부응하시고 싶기 때문이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무턱대고 처음에 허겁지겁 막 먹다 보면 체할 수 있잖아요. 신규 입사자는요. 이 직장 생활을 좀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고 초기의 3개월은 정말 천천히 꼭꼭꼭꼭 뭔가를 이렇게 씹어먹는 느낌으로 천천히 꼼꼭하게 조금 적응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